인천 송도 국제도시 재미동포타운을 소개합니다 재미동포타운은 송도 국제도시의 주 진입 도로에서 첫 번째로 만나는 지하 3층, 지상 54층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으로 한국적이면서도 서고적인 조형미가 돋보이는 공간들로 송도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 재미동포타운은 단지 안에서 상업, 여가, 비즈니스, 교육이 모두 이루어지는 복합문화시설로 계획됐습니다 재미동포를 위한 최상의 입지와 주거환경 재미동포타운은 익숙한 편안함과 신선한 설레임으로 가득찬 여러분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청약설명회는 오는 11월 12일 오후 7시 윈뎀호텔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뉴스타 부동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